와, 티롱이다! 아이가 울 때는 유튜브에서 티롱이를 검색해 주세요 종굴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아올라 악어떼! 악어가 나타난다! 얘들아 도망가자! 늑지대는 위험해! 다른데로 가자! 종굴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아올라 악어떼! 악어가 나타난다! 얘들아 도망가자! 늑지대는 위험해! 다른데로 가자 종굴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아올라 악어떼! 친구들아 우리 같이 불러볼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춤추면 정말 재밌어. 우리 다같이 신나게 춤춰볼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우와 정말 신난다. 한 번 더 신나게 춤춰보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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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아! 우리 다같이 춤추면서 신나게 불려볼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다 gid궐으로 화려하게 papel hit장해 삶에 타 noticzим começ을上 explorando.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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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올챙이는 뒷다리가 먼저 생기고 앞다리가 생긴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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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 꼬물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 개구리가 됐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라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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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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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친구들아 우리 다같이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 희MP 26년 잘 귀찮 sung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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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까지 asser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 친해 아기 곰은 정말 귀여워 웃어 웃어 잘한다 아빠 곰은 뚱뚱해 그래도 멋있어 우리 아빠 최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엄마 곰은 날씬해 엄마가 제일 예뻐 우리 엄마 최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정말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아기 곰 사랑해 우리 아기 최고 친구들아 우리 같이 불러볼래? 얘들아, 잘 봤니? 우리랑 더 놀고 싶어? 이 버튼을 눌러봐. 같이 놀자.